이러고 싶어서 이런게 해다 만들면 사무소들께 아 미쳤다 사이드비로 왜 이렇게 얇게 내놓는거야 막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나오는데 뭐 이게 순간접착제같은걸로 붙여야지 그냥 일반접착제 붙이면 이거 순간아니에요? 이게 또 보면 순간접착제 다 따위대용 다이소에 2천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붙었나? 손 한번도 놔보세요 근데 이 접착제가 좋은점이 붙는데까지 한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쭉 떨어지면 다시 낮에 올렸다가 좀 찐득찐득해지면 다시 올렸더라구요 반복? 그렇게 하기도 해요 벽에다 붙여놔도 돼요 붙을때까지 조립하고 나니까 이쁘더라구요 색깔도 이쁘고 짜장면 배달 배달 오토바이 전용이였는데 이게 요새 갑자기 막 사람들도 인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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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